부산 BBS의 신사옥이 추진되고 있는 부산항 북항 일대에 대한 통합개발 마스터플랜이 마련돼 본격 추진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개최된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추진상황보고회에서 통합개발 종합계획, 즉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사람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글로벌 신해양산업 중심지 육성이라는 비전 아래 부산항 북항 7대 특화지구의 세부발전계획과 북항일원의 종합교통망체계 구축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북항 7대 특화지구는 게이트웨이 친수문화지구와 국제교류 도심복합지구, 정주공간 청년문화허브지구, 근대문화수변상업지구, 해양레저산업혁신지구, 항만 물류지구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마스터플랜은 지난 2017년 발표된 통합개발 기본구상을 한 단계 발전시킨 종합계획으로 북항일원의 미래상을 구체화하고 원도심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해수부는 설명했습니다.